이번에는 하모니카 연주로 두 분이 나오실 텐데 윤, 정, 난, 외 한 분의 하모니카 연주 비례가 불고목은 우러라 열풍화 연주인데 오랜만에 또 여러분 하모니카 연주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집사가는 가을에 정말 어울리는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합니다 여러분 두 분에게 큰 박수로 보내주시는 대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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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